아... 하... 아휴... 아휴 진짜... 아니... 아침부터 매미가 왜 저렇게 계속 있냐고! 매미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! 아니 뭐... 무슨 슬픈 일인가? 아 왜 계속 있냐고! 야! 넌 아침부터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냐? 아, 매미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고! 매미? 응! 아침부터 계속 울어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! 아, 진짜 매미 소리 진짜 듣기 싫대고! 너도 이제 내 마음을 알겠냐? 응? 그게 뭔 소리냐고! 나도! 네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짜증나거든! 이거 뭐? 왜? 어우, 듣기 싫어! 하... 지금 안 그래도 매미 맵맵 거리는 소리 때문에 짜증나는데 아 왜 형까지 시비냐고! 맵맵맵맵... 다 하지 말래고! 네! 맵맵맵... 맵맵... 맵맵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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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만 좀 울으라고!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고! 안 되겠다고... 흥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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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들린다고! 하... 하... 불 한번 붙여보면 안되냐? 알코올 냄비처럼 잘 타는 게 한번 보자 저게 뭔 소리냐고 아 왜 남의 귀에 불을 붙이냐고 내 귀에 붙일 순 없으니까 아 진짜 아 지가 안 그래도 저 맴맴 소리 때문에 미치겠는데 형까지 왜 그러냐고 내 맴맴맴 맴맴 소리 좀 그만하라고 야 그리고 무슨 맴맴 소리가 난다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만 어? 그러네? 이제 맴맴 울음 소리 안 들린대고 너 바보야 뭐야 야 나 이제 낮잠 좀 잘 거니까 떠벌지 말고 조용해라 아 알겠으니까 아 제발 내 눈 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아우 저게 진짜 됐다 너랑 이러고 있는 것도 시간 할깝다 으 아 매미 소리 안 들리니까 이젠 좀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대고 아 그러면 나도 낮잠을 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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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매미야 제발 아 제발 그만 좀 울라고 아니 뭐가 그렇게 슬퍼서 계속 우는 거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메미를 달래줘야 되는 거냐 아이고 메미야 메미야 야 조롱하라니까 아니 메미가 또 울기 시작한다고 메미? 아니 무슨 메미 소리가 난다 그래 응 갑자기 안들린다고 그냥 넣어 얘 육밥이 많아 위장난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참 형 밥 먹고 싶으면 좀 파 먹으라고 밥만 떠오르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너 조용히 좀 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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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만 좀 울라고 하아 야 아니 메미가 또 운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응 아니 형만 나오면 안 우냐고 너 진짜 배우인가 봐 우리가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라고 진짜 계속 울었대고 너 진짜 나한테 맞고 너도 울고 싶냐 아 진짜라고 너 진짜 마지막이다 배우는 해라 아니 진짜 뭐냐고 하아 응 저거 보라고 또 운다고 또 아니 근데 매미는 도대체 왜 우는 거냐고 매미가 우는 이유 응 짝짓기를 위해서 암컷을 부르려고 우는 거라고 아니 지금 그러면 쟤 암컷 꼬시려고 계속 저렇게 울고 있는 거냐고 야 너 그렇게 울었는데 진짜 너 암컷 매미가 안 오는 거면 그냥 네가 인기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죽을 줄 울어라구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왜 밤까지 저렇게 울고 있냐고 너 인기 없대구 아 저 손이 들으면서 나 잠 못 잘 것 같대구 아 아 구독 아 이러고 있으면 아 매미 소리 하나도 안 들릴 것 같대구 이거 보라구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구 이제 이러고 자면 될 것 같대구 아 하 하 하 하 하 아 야 뭔데 너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밤새도록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구 매미 울음소리?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더 약오른다구 아 이상하게 나 혼자 있을 때만 그렇게 운다구 아 이제 맴맴 소리만 들어도 미칠 것 같대구 맴맴맴맴 맛있는데 응? 갑자기?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 어 맥도날드? 쓰읍 난 맥도날드는 별로던데 뭐 롯데리아랑 KFC 햄버거도 맛있다구 난 거기도 별로 그럼 넌 어디 햄버거가 제일 맛있냐구 난 맴스 터치 응? 맴스 터치? 맴맴맴맴 맴스 터치 아이 진짜 맴맴 소리 그만 하라구 아 알겠는데 아 맞다 나 어제 영화보고 왔는데 무슨 영화 봤냐구 토르 러브앤선더 어 난 아직 못봤다고 그거 재밌냐구 쓰읍 재밌긴 한데 난 다른 마블 히어로가 더 좋은데 누구 캡틴 아메리카? 아닌데 그럼 헐크? 헐크도 아닌데 그럼 누구냐구 난 아이언맴맴맴맴맴 아이 진짜 하하하하하 맴맴 소리 진짜 듣기 싫다고 아 나 이제 진짜 안 할건데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알겠는데 아 근데 우리 다음주에 옆동네 애들이랑 축구샵 하기로 간거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다고 그거 벌써 다음주였냐구 응 저번에는 완전 아깝게 졌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깝게? 10대 0이 아깝게 진거냐구 아 맞다 왜 그러는데 나 저번에 축구가 찢어져서 새로 하나 사야된다구 그럼 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용돈을 다 써서 축구가 살 돈이 없다구 그럼 그냥 안 신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맨발로? 아니 맨발로 맴맴맴맴발로 야 맨발로 야 하하 맨미 진짜 진짜 너무 싫다구 좋아요 응? 우와 저 긴 생머리 뭔가 엄청 이쁠 것 같다구 용기 내서 말 한번 걸어보자구 저..저기 맨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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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깽골